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61번째 자기학입니다 자기학은 제가 보니까 모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모란은 유명한 시가 있죠 모란이 뚝뚝 떨어진 날 뭐 이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모란 하면은 엄청나게 꽃이 큰 거로 유명합니다 자기학도 꽃이 커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모란은 일단 자기학과 모란은 같은 과입니다 자기학과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모란은 나무고 그리고 자기학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둘 다 단생이긴 한데 모란이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핍니다 5월 초순에 피고요 자기학은 5월 하순에 피고 꽃 크기도 모란은 크기로 유명한데 자기학은 자기학도 크긴 하지만 모란만큼 크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란은 약효가 없고 자기학은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허브죠 허브에는 자기학만 하고 모란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항명은 피오니아 오피시날리시스 오피시날리시스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는 오피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 등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초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약용부인은 뿔입니다 폭명은 커먼 피오니고 한글은 별도로 번역은 없어요 아마 이 커먼 피오니가 한국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모란도 진평왕 때 신라 진평왕 때 들여왔죠 자기학은 더 늦게 온 것 같고요 한국에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충북 어딘가 한약 재배 많이 하는 데서 하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특징은 모란을 진평왕의 딸이 선덕여왕이었나요 진평왕이 아마 마지막 왕이었던 것 같은데 신라에 그 다음엔 진골이 없어져가지고 성골이 없어져가지고 여왕으로 바뀌죠 진덕여왕 선덕여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골로 바뀌고요 태종, 김춘추, 무열왕이죠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진평왕이었나요 이걸 그림을 보여주고서 얘기를 했더니 이 꽃의 향기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벌이 꼬이질 않는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게 바로 이 자격과의 모란 종입니다 종만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해요 그리고 원래 자격을 보면 남부 유럽 연산의 다이선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맞고요 정원용으로도 많은 곳에서 재배하는데 한국에서도 재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용으로 재배를 하죠 줄기는 두껍고 옹인을 생성하고 70cm 내에까지 성장합니다 모라는 이게 단일생인데 목, 나무로 그러니까 겨울에 이파리나 꽃 같은 것만 지고 나무로 월동을 하지만 자격은 달라요 자격은 아예 뿌리만 월동을 합니다 다 없어지고 잎은 어긋나게 난형으로 형성되고요 꽃은 적색 혹은 자홍색으로 6월경 5월 말이나 6월 초쯤 개화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모란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개화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미와 비슷하라고 그러는데 모란도 마찬가지죠 서양에 장미가 있다면 동양에는 모란이 있다 이럴 정도로 꽃이 너무 커서 꽃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대요 우습죠 효능은 진경제, 인여제, 진정제 황달이나 신장, 방광치료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아까 그 속명에 보면 로피시나리시스가 있었다는 거에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뿌리를 약용으로 쓰는데 와인에 추출해서 쓸 수도 있고 달여서 통풍이나 경련성 천식에 활용하기도 하고 소량으로는 자관증에도 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식물 전체의 독성이 있어요 특히 꽃이 유독한데 꽃으로 차를 마시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양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많기 때문에 의사감독화에만 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25번에 정렬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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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